그래야 오늘 또 변함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인가 그 닮아가는 분명한 원칙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신의 성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덕을 두 번째는 덕의 지식을 세 번째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전할 것은 지식의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속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조금 중고차 아주 폐차 직전에 있던 그러한 차를 싸게 구입을 해서 학생 때죠 우리 같은 의과대학생인 독일 학생들과 함께 친구로 지내면서 타고 가는데 이 차가 출발하는 때 움찔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브레이키를 밟고 다시 또 신호등을 받아서 출발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흥 나가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일본 차가 그렇게 성능이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일 친구가 아주 좀 비아냥거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독일 차들은 이런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아직 너희들은 멀었다 우리 한국 현대차가 그때는 아직 출발이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출발할 때 적절하게 힘을 분산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부흥 하고 나가야 되는데 움찔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건 힘의 분산이 조절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바로 영어로 말하면 temperance 힘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인데 이 절제라는 말은 지식을 절제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 그 믿음의 에너지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한 생명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것은 아주 조절된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절제라는 것은 성경 헬라의 원어로도 보면 앵크라테이아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앵이란 말은 인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크라테이아란 말은 크라토스 힘이란 말이에요 힘 인 스트렝스 그러니까 힘을 잘 조절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너무 힘을 많이 가해도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치약도 적절하게 짜야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우리 손주 상영이가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렇게 조만한 병도 아니고 이렇게 물렁물렁한 병에다가 소독액을 넣고 다니는데 그걸 자기가 몰래 사용한다고 짜다가 그냥 푹 하고 미사일처럼 나가버린 거예요 아이 할아버지 이건 왜 이런 걸 갖고 다니냐고 말이에요 네가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지 힘을 잘 써야지 그냥 콱 짜니까 그냥 나갈 수밖에 뭐 그렇게 웃고만 하십니다만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그 가지고 내재되어 있는 그 파워 어떻게 말하면 그 파워보다는 포스를 말합니다 에너지 포스 힘 그 힘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 이걸 영어로는 템퍼런스라고 해요 템퍼런스 템퍼런스는 마치 보금을 만들 때에 참 그 막 철을 막 녹여가지고 또 이것을 망치로 두드려서 뜨거운 불에 삼천도 되는 불에 넣어서 달구면 또 대장장이가 망치로 때리고 그것을 또 찬물에 휘익 집어넣고 또다시 불에 담기고 이러한 여러 번의 담금지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또 망치로 때리고 하는 이러한 단련을 통해서 잘 부러지지도 않고 그러나 잘 베이고 이러한 아주 보금이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덕과 그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절제 있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 예수 그리시도를 담는 그러한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경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라는 걸 쓰고 있어요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한꺼번에 다 쏟아도 안 돼요 또 너무 적게 쏟아도 안 됩니다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의 에너지를 내뿜어야 돼요 그래야 차가 정상적으로 조용히 나가는 거예요 덜컹거리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가 있을 때 우리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신기한 능력 생명과 금경건에 속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구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덟 가지의 동목이 있지만 성경에는 일곱 가지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예를 형제우예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 일곱 가지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그러한 성품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 반드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욕구를 절제하는 거예요 욕구 육신의 욕구 미국의 행동심리학자인 메슬로우가 다섯 가지 기본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배설하는 그러한 생리적인 욕구예요 이러한 욕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자손을 번식하기 위한 성적인 욕구 이것은 바로 배설하는 욕구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도 생리적인 욕구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나 안전하게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건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어떠한 위협적인 환경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로는 애정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예요 사람은 서로 사랑을 주고받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이 보호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애착의 관계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어디에 소속돼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또한 교회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의 그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인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가정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 것이냐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자 하는 것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욕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존중을 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요 멸시받고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향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그하시고 또한 모든 생리적인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적인 욕구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모든 걸 해결해 주잖아요 엄마만 가차에 있으면 엄마의 품에 있으면 모든 이 다섯 가지의 욕구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잠잘 수 있죠 먹고 마실 수가 있죠 엄마 젖이 있죠 그 속에는 물과 영양소와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또 배설할 수 있죠 모든 게 책임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담겨져 있고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어떠한 생리적인 욕구와 또한 애정의 욕구와 존중받고자 싫어한 그러한 욕구와 또한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 자기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서 내 잠재력을 뭔가 최대한 발휘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예요 이 욕구는 이러한 세 가지의 욕구가 다 채워진 다음에 마치 피라미처럼 이러한 생리적인 욕구 안정감에 대한 욕구 애정에 대한 욕구 존중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욕구가 다 채워진 다음에 자아실현 이라는 것 내가 무엇인가 성경하고 싶고 인정함을 받고 싶고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월한 그러한 자아실현 이라는 것을 달성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구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욕구다 이건 뭐냐 하면 남에게 타인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 또 이 세계를 위하여 내가 어떠한 이바지를 하는 것인가 이러한 고차원적인 욕구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욕구들이 절제 되지 아니한다면 이 가정과 사회와 한 나라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들이 생겨난 거예요 자본주의가 생기고 공산주의가 생기고 민주주의가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한 나라와 그 가정과 그 사회가 좀 더 안전하게 이러한 인간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을까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그 나라가 선진에 속한 나란가 아니면 후진 국가에 속한 것인가가 이렇게 결정지어진 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욕구들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다 필요한 것이지만 이 욕구가 도를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생리적인 욕구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 나와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탐식 에 대한 절제 먹는 것 마시는 것 식욕 이러한 식욕에 대한 절제가 없으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여러가지 혹시나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집에 꼼짝 안고 나오지도 못해 그래서 집에 있다가 보니까 운동도 못하게 되고 뭐 요새 스마트폰에 돌아다니더라 말이야 확진자래 확진자 뭐 확진자가 이동 경로가 나오잖아요 부엌에서 냉장고로 냉장고에서 쇼파로 쇼파에서 똥 냉장고로 냉장고에서 쇼파로 그리고 침대로 침대에서 냉장고로 다시 냉장고에서 침대로 그러다 보니까 속보가 나왔는데 이 확진자들이 실체가 다 살찐자들 이라고 살찐지라 살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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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가 아니라 이러한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탐식에 대한 절제 먹는 것 것에 대한 의식주에 대한 절제가 적당히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냐 이게 절제되지 않냐 하면 반드시 건강을 해치게 그래서 성경 이 자문 말씀에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뭐를 두라 칼을 두라 칼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욕심을 잘라버리는 먹고 싶은 욕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생각들 잘못된 생각 탐하는 생각 추한 생각 교만한 생각 판단하는 비판하는 생각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의 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간 아담과 하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의 화연검으로 그 에덴 동산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먹고 싶은 생각 여러가지 참 남을 용서치 못한 생각 분노의 생각 음란한 생각 추악한 생각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이것을 잘라내야 되는 것 들어오지 못하게끔 잘라내야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치 보금과 같이 우리를 절제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절제의 그 능력이 바로 우리의 생리적인 욕구를 적절하게 셀프 컨트롤 자제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절제 능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 데 있어서도 이러한 절제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아무리 신앙생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자 해도 몸이 망가져서 일찍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유명한 주의종들이 많이 있어요 찰스 벌전 이라든지 마틴 루터 라든지 말이에요 다들 보면 이 식욕을 절제하시고 살이 찌고 그래서 심분 경색 뇌졸중 우울증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일찍 60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우리가 잘 건강 아주 쾌적한 상태로 우리가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내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체의 단련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단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세와 내세의 유익이 있다고 했는데 경건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육체가 단련이 돼야 여러분 이 교회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엇을 먹는가 여러분 절제해야 됩니다 뭐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트랜스 지방이라든지 태운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화지방 이런 거 많이 들고 또 그냥 탄수화물 너무 많이 들다 보면 이것이 또 지방으로 변화돼서 지방간이 되고 지방간이 되게 되면 간의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피곤감이 오고 그냥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눕다가 보니까 또 당뇨가 생기고 당뇨가 생기다 보니까 신장이 나빠지지 눈이 나빠지지 혈압이 올라가지 나중에는 몸이 완전히 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가 생리적인 그러한 먹고 마시고 자는 그러한 탐식에 대한 그러한 욕구를 우리가 절제하는 것 적절하게 힘을 쏟는 것 너무나 또 안 먹어서 문제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너럭시아 네르보사라고 뭐 뭐예요 먹지도 않고 그냥 그러한 병도 그것도 정신병 위험한 병이죠 아예 그 음식을 안 먹는데 먹으면 토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음주에 대한 절제 음주에 대한 절제 여러분 음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알코올 이것은 마약이죠 말 마약 마약은 뇌와 신경 중추신경에 정상적인 이러한 활동을 방해하고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나중에는 알코올로 인하여서 뇌세포가 위축이 돼서 그러한 치매가 알코올성 치매 그리고 일단은 그 세포가 변형이 되면 이것이 회복되기가 매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이 처음에는 원숭이로 만들다가 나중에는 돼지가 되고 말이야 참으로 추하게 되는 거예요 추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 자여 우상 승배하는 자여 모욕 하는 자여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희곡인 테렌티우스의 희곡에 시넷 제레레 엣 바코 프리겟 베누스라는 유명한 희곡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포도주의 신 바쿠스와 풍요의 신 세레스가 없으면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가 추위에 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는 것 먹고 자고 풍요로움과 술 이러한 것이 사랑의 어떠한 행위보다도 더 앞서는 욕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금강산도 뭐예요 식후경 여러분 배가 고프면 금강산이 보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술 취함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모든 일의 절제에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무절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경고하고 왜 경고하느냐 그걸 통하여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그러한 공격이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욕구가 있어요 이것은 조금 더 차원이 넓은 차원에서의 욕구입니다 지금 이 현대시대에 가장 파괴적인 욕구예요 이것이 바로 성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배설아가 싶고 수면하는 것 이것은 사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망해도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적인 그 욕구라는 것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해를 끼치는 그러한 엄청난 욕구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파장을 넘어서 한 나라가 그냥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가 망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모든 세계의 역사가 한 나라가 망할 때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선행되었습니다 성적인 타락 왜 성적인 타락이 선행됐습니까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사회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혼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편모 편부 슬하에 자라게 되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요 물론 이것이 경제적인 문제 여러가지 원인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첫째 가는 원인은 바로 가늠의 가늠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고칠 수 있을까 이 성적인 욕구 이것이 바로 사실은 일반적인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고 도덕적인 이러한 문제로 인하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음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몰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욕을 좀 절제하시키나 뭐 여러가지 약물이 있어요 그 뭐 성적인 추행뿐만 아니라 성적인 폭행을 하는 자들에게 그 성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 이건 남자나 여자에게나 이러한 테스토스테론을 주입을 하면 성적인 욕구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항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을 주입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성적인 욕구의 그 배후에는 애착에 대한 욕구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욕구인 것입니다 이 관계적인 형성이 안 되니까 이러한 잘못된 성적인 관행을 통해서 그것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욕구의 충동을 절제시켜 버리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사랑과 애청 애정의 관계가 차단이 되어버려요 그것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인한 더 다른 종류의 어떠한 포악한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에 여성 75명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 죄수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비슷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그 동일한 특징이 뭐냐 그들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그런 포르노 영상물 이러한 음란 통영상 이러한 것에 완전히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보면 인터넷 대국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 대국 인데 이러한 음란 동영상에 접하는 접속 횟수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6만4천 개의 음란 사이트가 있다고 모릅니다 세계에서 2위입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로 보면 세계에서 남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뭐 10대뿐만이 아니에요 노인들까지 그러한 노인들이라고 해서 성력은 좀 줄어들지만 그러나 그 성적인 이러한 상상이라든지 이러한 애착은 결코 줄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성행위는 기회가 잘 안되니까 안되지만 이러한 음란 동영상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고 상상을 통해서 수많은 간음을 저지르게 되고 영적으로 그냥 타락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그 뭐 좀 보면 어때 야동 거 좀 보면 어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문 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포르노 사이트나 음란 동영상에 이거 계속 주기적으로 접속하다 보면 마약에 중독된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통계는 그리스도인의 남성의 50% 이상이 음란 중독에 걸려있다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 그걸 안 보면 정상적인 생각이나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10대들은 말할 것 가장 성호르몬이 그냥 폭발하듯이 나오는 게 10대에서 20대 초반 그래서 그러한 걸로 인하여서 정말 그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그것에 중독이 되어서 그냥 시달리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성직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미국의 그 통계에 의하면 성직자의 51%가 주기적으로 매주 한두 번 이상은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거예요 이미 중독이 되어있는 거죠 남성의 경우에 여성의 경우에는 약 26%가 중독이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그러한 문제가 약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약이 되느냐 첫째는 부부관계가 정상적으로 안 되는 거죠 부부관계 일찍하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포르노 중독에 걸렸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 언제냐면 14세 때 아버지가 위성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그런 케이블 TV 같은 위성 TV 를 보면서 그거에 그냥 저편과에 그냥 너무 애가 그냥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그냥 완전히 중독된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차라리 그냥 예수 안 믿겠단 말이야 이 갈등을 내가 도저히 이 영적인 소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은 우리 몸 안에 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 안에 거룩하고 성결한 성령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몸 속에 있으면서 그러한 동영상이 내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칼을 자극하고 온몸에 이러한 영향을 끼치고 마음을 더럽히고 마음 속에 이러한 가늠의 상상을 통한 가늠의 역사를 통한 그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견딜 수가 없는 것 때문에 그는 한때는 그냥 포기하려고 한 거예요 목회도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좀 이러한 고민 결혼하기 전에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든지 이러한 문제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예를 들으려면 친구 목사들끼리 자 우리가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러한 동영상에 접속하면 천불씩 우리가 벌금을 내자 그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백만 백이십만 원 정도 되죠 그걸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접해이니까 그걸 좀 멈추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5년 동안을 5년 동안을 인터넷 접속을 끊어버렸어요 도저히 이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찍어내버리라고 그랬어요 인터넷 5년 그거 아무것도 내 영혼에 다가오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사단의 역사 그런 엄청난 더러움의 역사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견딜 수가 없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차단되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소멸되기 때문에요 성령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상적인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점점 심화가 되게 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려요 그냥 보통이야 그렇게 되면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처음에는 속임수예요 괜찮아 이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이 그러시더냐 괜찮아 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그걸 금하신 거야 그렇게 해서 미혹을 받고 속임을 받아서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그 후유증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죽음의 죽음 뭔 인류가 다르기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 그러면 그러한 동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가늠이 좌행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영상이에요 영상 뭐 폭력 영상이라든지 선정적인 이런 영상이라든지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추한 그러한 영상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지 아니한다면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세계의 남녀의 가장 파괴하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에볼라 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범접지 못해요 우리의 몸만 괴롭힐 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영상 바이러스 영상 중독 바이러스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실은 고민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 차례 상담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로부터 상담 전화 받고 성도들로 상담 목사님 제가 이랬으면 이러한 문제가 있는 우연히 호텔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TV 보다가 보니까 그러한 영상 포르노물에 그냥 접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냥 거기에 중독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깨끗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첫째는 성결입니다 성결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을 우리가 늘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세마포를 빨듯이 우리가 깨끗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가장 첫째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미국 목사님은 다섯 가지 그 방법을 제시를 했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정말 완전히 해방됐다 이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혼자 여행하는 것을 경계하라 같이 여행하고 가족과 여행할 때는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옆에 있기 때문에 혼자 여행할 때 그러한 것에 접할 수 있는 유혹이 큰 사고를 칠 수가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되고 목회자로서 또한 조심해야 돼요 또한 인터넷에서 멀어지라 이거 그러한 게 있으면 아예 그냥 인터넷 끊어버려 그러한 자기의 그러한 게 있으면 아예 멀어지는 거예요 제 자신도 스마트폰 이것은 철책이 있어요 절대 침대에 가지고 보지 않는다 나는 그걸 아주 철책으로 삼고 딱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고 끝나면 거기에 딱 두는 거예요 침대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꾸 뭔가 심심하고 잠은 안 오고 클릭클릭 하다가 보면 자꾸 그런 길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한 그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영성을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책임지지 못한다면 손해는 누가 보느냐 자기 자신이에요 사단에게 영혼을 파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의 영혼이 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틈을 주지 유혹될 만한 물건을 치워버려야 돼요 홀로 여행 가는 것을 되도록이면 피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나를 유혹한다면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가 혈과 육을 죽음에 넘김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육신의 모든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모든 탐식과 이러한 무절제 그러한 성적인 욕구와 이러한 포르노 중독과 술취함의 중독과 마약의 중독과 게임의 중독과 인터넷의 중독과 이러한 외부적인 육신의 정력의 이러한 유혹에서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이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전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미니라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져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여러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흑암의 권세 그 괴계를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희생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에 거룩한 성령 충만한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영적인 삶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을 통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생명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믿음의 그 믿음이 덕스러운 행동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의 삶속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덕스러운 삶속에 어떠한 지식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그 지식 안에 절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성의 자랑 탐식에 대한 절제 또한 술취함에 대한 절제 또한 성령에 대한 그 절제를 우리의 삶속에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십자가의 권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벌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가 대적하면 마귀는 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속에 오늘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절제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절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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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여 마지막 대 크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가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추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귀에 눌린 자가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오늘 또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결코 정지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헌과 육이 모든 무절제에서 차익 되고 모든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보호함을 받고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